안녕하십니까 김은혜 대변인입니다. 오늘 언브리핑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때 국회사랑제에서 진행이 됐던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 식사를 겸한 회동과 관련해서 짤막한 저희 쪽에 비공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임 대변인 그리고 신임 부대변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통신비와 관련한 구두 논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재정상 선별지급이 불가피하다더니 이제는 사실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재난지원금입니까?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대통령의 언급 이후에 정부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국민 고통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효과가 불분명한 전국민 2만원 통신비를 위해서 7조 나라빚을 지겠다는 것인지 한계상황의 국민을 대하는 인식과 접근에 깊은 고민을 요청합니다. 효과가 불만한 도전입니다.